뭐 어떻게 말했길래 온순한 양 같다는 그런 표현이 나와요? 지난 5월 25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최우진 수두를 했는데 이 갑질 모녀 중에 어머니는요. 나는 엄중히 처벌을 받아도 되지만 내 딸은 아직 어리다 선처해달라고 호소를 했습니다. 하지만 딸의 태도는 다소 달랐습니다. 이 사건으로 힘들어서 양주에서 인천으로 이사를 갔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요즘 이 집 배달 애플리케이션에서 별점 1점을 주는 등 악평해도 괜찮은데 굳이 공론화에서 갑질이라고 보도한 것은 너무하다면서 오히려 억울함을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정신 못 차렸네요. 그래서 어제 선고가 나왔잖아요. 어떻게 나왔습니까? 허주연 변호사님. 어제 의정부 지법에서 공갈 미수 등의 혐의로 이들 모녀에게 각각 벌금 500만 원형이 선고가 됐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방역수칙을 위반한 사실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환불을 요구하면서 신고한다고 협박한 점이 인정이 된다고 봤고요. 또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인터넷에 올린 것도 명예훼손과 업무박에 해당한다 이렇게 밝혔고요. 또 피해자가 아직 용서를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피고 중에 한 명이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까지 있었다고 해요. 이런 점들 종합해봤을 때는 재질이 굉장히 불량하다 이렇게 본 겁니다. 하하 하하 아멘